지난 13일에는 마포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우리 동네 촘촘 사업의 추진 현황이 공유되는데요. 해당 사업은 동단위의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기획하고 추진하는 복지특화 사업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마포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복지특화사업인 우리 동네 촘촘이음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동별 맞춤형 복지가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중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